쿵샹씨의 딸 쿵링진은 유아 독존 아나무인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한다. 12살 때 남장을 하고 툭하면 권총을 빼든다. 이모인 숭매이링 송미령 장제스의 아내 이특히나 쿵링진을 이뻐한다. 1937년 중일 전쟁 초기의 부상병 위문차 이동 중 두 번째 차가 맘에 안 든다고 다섯 번째 차로 갈아타자고 주장해. 장제스 일행이 차를 옮겨 탄 후 얼마 후 적기가 나타나 두 번째 차를 집중 공격해 불에 타고. 다행히 장제스 일행이 무사하다 장제스는 그녀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긴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 후 홍콩에 남아있던 피난민 저명 인사들을 구하려고 장제스가 전용기를 보내자. 쿵링진이 애견 17마리와 함께 충칭 공항에 도착한다. 여론이 악화되고 시위가 확산되고 쿵시일가 타도위원회가 생기자 쿵시일가는 거금을 들여 대공보를 회수하고. 개는 4마리뿐이라는 정정 기사를 내고 곤혹을 치른다. 감찰원장 의유론이 당시 내각수반인 행정원장 쿵샹시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고 쿵샹시는 즉각 공직에서 사임한다. 장제스가 쿵링진과 서북 군벌 후쭉난과의 결혼을 추진하자 그녀는 직접 시안으로 날아간다. 몸에 꼭 붙는 치파오를 입고 후쭉난은 이미 사랑하는 여자가 있지만 장제스의 호의를 거절할 수도 없어서 그녀를 데리고 하루종일 산책에 나선다. 후쭉난은 그녀를 모른 척 냅두고 하루종일 산책을 한 쿵링진은 물집투성이가 된다. 그녀가 후쭉난에 대해서 말한다. 형편없는 놈이다. 그 놈이 황제가 된다 해도 싫다. 아주 나쁜 놈이다. 안녕하십니까.